웨이벌 네 가야죠 가야죠 샀어요 샀어요 네 커플섬 MS 커플이세요? 네 그렇게 갈라지면 어떡해요 모든 선수 화이팅입니다 선수 우선 승락 좀 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사화드 선수가 있었는데 봐서 좋아서 주말에 잘 보내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창원에서 열렸는데 지방에서 열린 만큼 되게 재밌었던 거 같고 색다른 이벤트도 많고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LG 세 Musik 파 alltid! 저한테는 굉장히 좀 저는 너무 기억에 남을 만한 올스타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제 소속팀인 창원에서 열리게 되었고 또 경기도 이기게 되었고 제가 상도 받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홈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팬들 앞에서 멋진 덩크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팬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더 힘나서 재미있게 올스타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저희가 힘을 내서 꼭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경기장에 오셔서 큰소리로 선수들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 힘내서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